요새 육아폭등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육아는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석유는 오펙에서 미리 정해놓은 가격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두바이유 서부 텍사스 중재유 브렌트유 가강나라에 공급되는 원유 공급의 국제기준유가로 쓰입니다. 두바이유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연방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가리킵니다. 오만유와 함께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유종입니다.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석유 가격은 모두 두바이유 가격을 기준으로 두바이유보다 얼마 비싸고 얼마 싸다는 식으로 표기됩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가격이 두바이유 시기지요. 우리나라가 두바이유 가격에 가장 민감한 것은 지역적 위치상 아시아에서 사오는 원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재류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에서 뉴멕시코에 이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미주 지역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유종입니다.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의 기준 유종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재류가 세계 기준 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시장의 일 사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서부 텍사스 중재류가 가격이 상승하면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오펙은 석유 가격 등락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유가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석유 생산량을 조절,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격 등락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수급 상황이 일정하다 하더라 도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각 나라가 국가 내 석유비 충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유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석유가 거래되는 현물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석유 현물 시장으로 석유 스포트 시장이 있습니다. 로테르담 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번유 및 석유 제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유럽 최대의 항구 로테르담이 최대의 현물 시장입니다. 또 싱가포르, 카리보 헤어난 각국도 로테르담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물 시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런 현물 시장은 산유국과 직접적으로 장기 계약을 한 이외에 일시적으로 석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한 단기적 원유조 달피료 시의 거래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는 전화 한 통화로 성립되고 시장에는 산유국, 석유 회사 외에 브로커가 참가하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